오오오 오오와 아 다시 이거 klar 학생 시절 때 수학을 엄청 잘하셨다고 말 뭔가 해보니까 되게 똑똑한게 느껴져요 똑똑한게 아니야 TUBO 맏은거죠 와.. 저랑 완전 정맞네요 저 수학 진짜 싫어해요 그때도 하고 제가 유산 때도 또 그거 같고 그리고 숙단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학은 거의 늦지 않고 잠을냄만 더 먹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플랭크랑 수상 계속 하고 해서 저게 나왔던 거 같아요 괜찮아요 과장하고 이제 다른 멤버들 할 때 저 잠깐만요 하고 싶어요 플랭크랑 수상 흠 약간 에이예 아이씨 아이씨 꿈이 있었어요? 다른 꿈이? 저는 원래 아이씨 의사에? 의사 쪽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꿈과 고정 쪽을 하는 책상의사 가지고 하고 싶긴 했는데 그냥 꿈은 꿈을 꿀 dictators 저도 꿈은 꿈일 뿐인데 진짜 부끄럽지만 전 진짜 화가 나올 줄 알았어 효과가 호 bodies 뭐하는거 같지? 켜 김어머노 탈빈